천안 역전시장 내에 고객지원센터와 은빛행복마트가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이날 개장식은 읍면동 노인회 회원들과 전통시장, 상점과 상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, 개장사, 축사,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. 은빛 마트, 행복마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오면 어른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쉽게 살 수 있고 또 대신 대로 저렴한 가게가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. 그동안 원두심 공동화로 인해 침체기를 걷고 있는 우리 천안 역전시장의 고객 편의 및 향인 단합뿐만 아니라 실버 특가시장으로 나아가는 닌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동남구 공설시장 2길 15번지에 위치한 천안 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는 2층에 시장을 찾는 고객들 편의를 위한 고객 쉼터를 배치했으며 1층에서는 은빛행복마트를 운영합니다. 은빛행복마트에서는 다양한 실버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. 성인용 보행기, 목욕의자, 미끄럼 방지 매트, 실버 슈즈, 보행베트뿐 아니라 고추장, 된장 등 전통 발효식품도 갖춰 천안 역전시장이 실버 특성화 시장으로 나아가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